딱 생각하던 그런 딱 여성이 맞던가요? 사진하고 일치했습니다. 아, 정확히? 네네. 정말 꿈에 그리던 여성이 그 사진에 딱 있던가요? 네,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일찍 떨어지고 가도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부인께서 나와 계시다 보니까 말씀이 좀 조심스러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4단계에서 3라운드로 올라갈 두 분이 결정됩니다. 기진욱 씨가 지금 가장 점수가 높은 상태입니다. 1020점. 이번 문제 마시면 먼저 3라운드에 올라갑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 산의 본래 이름은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 저각산이었는데 은혜가픈 꽁의 전설로 유명해지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강원도 위치에 있으며 상원사, 구룡폭포로 잘 알려진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답은 월악산으로 하겠습니다. 월악산. 아닙니다. 답은 치악산입니다. 네, 아쉽습니다. 먼저 올라갈 기회였는데. 자, 김영관 씨가 860점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마치면 먼저 올라갑니다. 문제 드립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 나라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으며 문화재가 파괴됐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등 10개의 종파가 오랜 기간 공존해 모자이크 국가라고 불렸으며 서아시아 지중해 동쪽 해안에 있는 이 나라는 어딜까? 답은 레바논으로 하겠습니다. 레바논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영관 씨. 1720점으로 먼저 3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이제 820의 정임숙 씨의 결과에 따라서 남은 한 분이 결정됩니다. 문제를 마치면 1640점이 되면서 3라운드에 올라가고요. 만약에 틀리면 1020점의 기진욱 씨가 올라갑니다. 자, 어떻게 될지 문제 드립니다. 아깝다 이것이요. 어여쁘다 이것이요. 너는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치를 가졌으니 물 중에 명물이요. 철 중에 쟁쟁이라. 조선순조 때 유 씨 부인이 쓴 수필 중 일부다.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반을 하겠습니다. 반을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순이 440점의 정임숙 씨의 3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나만 믿고 있었던 친구들 내년에는 돈 많이 벌어서 퀴즉 프로 잔등 없이 내가 그냥 쏜다. 내년에 가자. 라운드 3 선순이 440점의 정임숙 씨의 3라운드에 진출을 만나뵙니다. 먼저 환갑잔치는 안 했지만 영웅잔치는 하겠다. 김영관 씨입니다. 영웅의 고지를 향하여 아자자 파이팅! 파이팅! 8대 종부에서 26대 퀴즈 영웅으로 정임숙 씨입니다. 재료인식 종가를 위하여 3라운드는 두 분 중에 7단계까지 먼저 성공한 분이 파이널 라운드로 진출하고요. 중간에 문제를 들리면 기회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먼저 세트를 고를 OX 문제를 드립니다. 사람의 치아에는 멜라닌 색소가 있다. 자, 정임숙 씨가 빨랐습니다. 답은? 있다입니다. 있다, 맞다. 아닙니다. 잇몸에만 멜라닌 색소가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생각나시죠? 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제시어는 김영관 씨께서 고르시겠습니다. A세트는 나이, B세트는 그릇인데요. 뭐로 하시겠습니까? 나이로 하겠습니다. 나이. A세트 1단계부터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더 어린 나이를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 약관, 불혹. 답은 약관입니다. 약관 중도입니다. 2단계 문제 드립니다. 공통으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일까? 숙주나물, 빈대떡, 청포무. 공통으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일까? 답은? 콩입니다. 콩. 아닙니다. 답은 녹두인데요. 녹두.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회가 정임숙 씨께 넘어왔습니다. B세트 1단계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크기가 더 큰 그릇은 무엇일까 뚝배기 종지 답은 뚝배기입니다 뚝배기 정답입니다 2단계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e스포츠와 관련된 공 이름인데 무엇일까 아스테카 피버노바 팀 가이스트 5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글쎄요 인터넷 검색 찬스를 쓰기엔 좀 일렀나요 답은 축구죠 역대 월드컵의 공인구들이었는데 스포츠 쪽에는 좀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집안 어르신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그래요 아주 두 분 모두 초반에 그냥 쉬엄쉬엄 가시는데 너무 그렇게 여유를 부르시면 안 됩니다 기회가 이제 김영관 씨에게 넘어왔습니다 2단계 문제 드립니다 이것의 종류인데 무엇일까 파초선 합죽선 태극선 답은 부채로 하겠습니다 부채 정답입니다 3단계 문제 드립니다 공통으로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미국을 상징하는 새는 흰 머리 이것 컴퓨터 타자 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이것 타법 답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정답입니다 그렇죠 흰 머리 독수리 그리고 독수리 타법 그래요 자 이제 격차를 더 벌일지 4단계 문제 드립니다 공통으로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 키보드 없이 손으로 접촉해서 사용하는 특수 화면 입력 장치 터치 이것 지하철에서 전동차 문과 함께 열리는 안전장치 이것 도어 답은 자동 문도 아 안되겠습니다 안되겠군요 5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실지 그러셨어요 아차 그렇죠 기회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은 스크린인데요 스크린 터치스크린 또 스크린도어 들어보셨죠 네 스크린도어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회가 다시 정임숙 씨께 넘어왔습니다 2단계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모두 경상도의